광주의 한 PC방에서 흉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가로챘는데 6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. 나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의 한 PC방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찌르고 돈을 가로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붙잡힌 남성은 30대 이모씨. 이 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쯤 동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최 모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계산대에 있던 현금 11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. 광주 동부경찰서는 범행 발생 6시간여 만에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. 이 씨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PC방에서 인터넷 카드 게임을 하다가 60만 원을 잃어 홧김에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흉기에 찔린 최 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해당 PC방에서 불법 도박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기라고 밝혔습니다.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.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.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. CNB 뉴스